지진우가 사실 이병준 기자님이시죠 이병준 기자님은 29일 고발을 공지하려고 하는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발했다라고 얘기할 건지 오늘 고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나와가지고 씨부리는데 라디오 하는 거를 영상으로 좀 봤어요 사실은 영상을 좀 봤는데 보면 장희찬 배제하지 않는다 안 한다는 거지 못하는 거지 뭐 병삼 새끼들 쪽팔려서 아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쪽팔려갖고 어떻게 살아 이거 다들 이제 이병준 기자님에서 보고 오셨겠지만 재밌긴 했었어요 저도 얘 그 단계 게이트에 관련해서는 행설수설로 대응해 짜증나게 당원 게시판 얘기해보죠 진행자가 김태현이죠 한동훈 친구 전수조사를 실행했던 법률위원회를 맡고 계시잖아요 이 전수조사를 진두지 하셨는데 전수조사 해봤더니 이 결과의 핵심은 뭐냐 전수조사는 언론의 표현이다 제가 고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팩트체크를 한 거다 그러면서 뭐 대통령 내외 상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식의 극언을 한 것이나 계목줄을 채워서 가둬야 돼 좀 표현이 세지 않습니까 주진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확인이 돼버렸어요 이 두 글은 20대 임모 씨라는 다른 당원과 다른 나이대 한동훈인 또 다른 당원이다 그런데 누가 임모 씨가 언제 우리가 한동훈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이 다른 나이대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 또 다른 당원 당대표 한동훈 말고 또 다른 한동훈 얘가 그래요 명확하게 누군지를 밝히면 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얍실하죠 되게 얍실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서울 책임당원인데요 실제 TK 민심은 어떤가요 서울 책임당원 한동훈 씨가 이 글을 쓴 거예요 5월 11자에 저녁 6시 15분이네요 그러면서 게시글 내용이 뭔가 봤더니 한동훈 윤석열에 관해서요 지지율을 물어보는 거죠 분위기나 이런 것들 서울 책임당원 한동훈 씨께서 한땡땡이라고 써있으니까 본인이 들킬 거라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 한동훈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동훈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니까 에 잘 알겠습니다 서울 책임당원 한동훈 씨가 아니면 아닌 거지 한동훈 윤석열에 관해서 자기야 왜 물어봐 그냥 인터넷 여론조사 같은 거 들여다보면 되는 거 아니야 5월 10일자 백수 새끼가 왠지 도곡동에 살 것 같은 느낌 어쨌든 서울 산다고 하니 그 한동훈 새끼가 왜 물어보냐고 이거를 그냥 네이버 들어가서 쳐보든가 이 새끼야 왜 물어보겠어 그쪽에 관련해서 내가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걸 좀 봐야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한동훈이 아니라고 하니까 믿어줘야지 뭐 어떡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 주진우의 뭐 이런저런 얘기가 길어요 지금 보시면 근데 이걸 짤막하게 요약을 하자면 글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정말로 몇 개의 어떤 가족 글이 뭐가 문제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천 개에서 삼천 개 정도가 올라오는데 그 중 가족 그 몇 개가 여론을 호도한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형적인 물타기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딸들이나 한 딸 밥버러지 유튜버들 좋겠다 이런 거 던져줘서 이제 또 이거 물어다가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야 이 병산놈들 이 병산놈들아 그게 니네들 사이에서 지령이었는지 뭔지 밝히고 어 그것부터 먼저 밝히고 아시겠지만 이건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동시간대 형태로 이렇게 똑같은 글을 썼기 때문에 남의 계정을 손을 댄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우리가 말하는 건 그거를 지금 밝히라고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한 딸 유튜버 밥버러지 새끼들아 위드 후니에서 아시겠지만 사인을 보내잖아요 무슨 사이렌 같은 거 이렇게 딱 띄워가지고 골로 가라 골로 가라 오늘의 주제는 뭐 당대표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끔 하는 당원당규를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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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병삼 새끼들 진짜 아 그게 업무방해죄라고 하는 거야 이 병산놈들아 저 법조인들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집요하다 싶을 만큼 지저분하게 그 가족들의 글들로 인해서 여론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한 건데 그러면 쓴 거네 응? 가족끼리 오순도순 모여서 쓴 거야 아니면 그걸 또 말해야지 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가족끼리 오순도순 모여서 쓴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남의 계정이 손댔으면 걔네들 기준으로 다 파하고 징계 때려 그런데 그 이전에 징계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돼서 여론 조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부는 막 허위사실도 허위사실도 의심이 될 만한 발언들도 많았고 그런데 하루에 천 개에서 삼천 개 맥스 잡아서 삼천 개겠지 안 그래요? 가족들이 썼어 안 썼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가족이 썼다 안 썼다 얘기를 안 해 병삼놈들이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들 뭐 이제 명태균 얘기하고 이준석 얘기하다가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당원 게시판 얘기를 좀 해보죠 그쵸? 여기서부터 이 병삼놈이 한 여기까지 오는데 봐봐 계속 지속적으로 그 얘기만 하잖아요 천 개에서 삼천 개 천 개에서 이천 개 천 개에서 삼천 개 뭐 하는 거야 이게 천 개에서 이천 개 달리거든요 아니 천 개에서 삼천 개 정도의 댓글 이 얘기를 하면서 교묘하게 그 안에서 이거 이거는 얼마 안 되는 글인데 그러니까 왜 조직적으로 그런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같은 날 동시간대 글을 쓸 수 있는 확률이 몇이나 될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모여서 쓴 거야? 아니면 한 사람이 핸드폰 두드리면서 쓰나? 뭐 빨리 얘기 좀 해봐 개소리 좀 그만 늘어놓고 거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천 개 삼천 개씩 배웠다는 새끼들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배웠다는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회피하려고 하는 이 자세 그러면서 이제 이병준 기자님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고발 수사 의뢰 자체는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주진우가 이제 대답합니다 네 누구 어떤 사람은 어떤 혐의로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물어보니까 최초에 이것을 제기하면서 퍼뜨렸던 유튜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내용들을 쭉 전부 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이 이런 말만 한 게 아니고 그냥 소위 말하는 반한 유튜버였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기존의 예를 들어서 삼성 사건 수사 정보를 빼돌려서 김경일 회계사한테 그걸 줬고 그걸로 인해서 김경일 회계사한테 약점이 잡혀서 김경일 회계사를 못 자른다는 것이다 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런 내용도 있었나요?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 쌍놈은 새끼들 뭘 얘기를 해야 되냐 요 놈은 새끼들 여기에서 진짜 또 짜증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과정에서 주제는 단계의 게이트 관련인데 갑자기 1월달쯤 언급한 내용을 가지고 시비를 털기 시작함 이병준 기자님께서 방송 1월달쯤이었대요 그게 1월달쯤에 언급한 내용 그러니까 삼성 수사 자료를 김경일한테 넘겨서 그때 마리아 앙투아네트 이런 유남쌤을 했었을 때 원래 자르고 싶어도 고개의 약점이 잡혀서 못 자른 거 아니냐 그 발언이 1월달에 한 발언인데 그러면 단계 게이트는 지금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유죄에서 갑자기 단계 이슈가 이탈해버린 또 못 다뤄 야 진우야 어저께 거금에 또 슈퍼챗도 받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무래도 우리 그 누구야 이병준 기자님 성대모사로 한번 이걸 다뤄봐야겠습니다 열받아서 안녕하십니까 이병준입니다 야 진우야 어? 그래서 왜 단계 게이트 얘기를 한다로 어? 무서워? 아 지금 기자가 단계 게이트 관련해가지고 그 유튜버 뭐 고발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어? 아니 어? 그 왜 왜 그걸 말 안 하고 갑자기 야 너 나 1월달부터 봤냐? 어? 이 참 얘 나 좋아하네 진우가 근데 진우야 지금 단계 게이트에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왜 그걸 대답은 안 하고 갑자기 다른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걸 협박할 야 그거 유죄일 유튜버가 방송에서 언급한 거 내가 다시 언급한 것 뿐이야 어? 유죄일이 그렇게 문제 제기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나올 건지 보자고 한 내용 아니야 어? 참 아 참 아이 참 어? 이 진우가 나한테 더 배워야 돼 만나자야 어? 만나자 진우야 우리 만나자 어찌됐든 이씨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안 하고 갑자기 교묘하게 넘어갑니다 그쵸? 교묘하게 그 엘모씨가 이제 이병준 기자님이시죠 이병준 기자님이신데 단계 게이트 때문에 사실 이병준 기자님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핫한 인물이 되긴 해가지고 여기서 막 출연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 기준에서는 굉장히 지금 짜증나고 부담스러운 인물이에요 그런데 단계 게이트에 관련해서 어떻게 손을 못 떼 가족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뭐 잘못한 거 없는가 요거 하나 찾아보겠다고 1월달 그걸 언급한 거 가지고 고발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여러분들 절대 못한다에 진짜 모든 걸 걸기 전에 하려고는 할 거예요 하려고는 할 건데 만약에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으니까 경찰에서 무조건 무혐이 난다에 모든 걸 걸 수 있어요 첫 번째 공인이고요 한동훈은 두 번째 이병준 기자님이 이에 관련해서 뭐랄까 자기가 발견하고 아예 없는 사실에 기반해서 그것도 단정짓듯이 야 난 알고 있어 너 이거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 그렇게 언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고발 조치를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무조건 경찰선에서 그냥 무혐이 나요 이런 발언을 왜 하느냐 한 딸들은 그리고 한 딸 유튜버들은 대가리가 깨졌기 때문에 괜히 속이려고 그냥 이 발광을 떨고 있는 거야 안 그래요? 이병준 기자님이 본인 방송에서 아예 없는 사실에 관련해가지고 단정져서 그냥 확 찔러버려 여러분들 제가 뭐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뭡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이가 어디에서 누구하고 같이 단독이 될 만한 내용들을 주고받으면서 샤워하고 있어요 아예 단정져서 가잖아 그거는 처벌 대상이 맞아요 그거는 근데 첫 번째 의문형이었을 거고 유재희 씨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건 한동훈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 의문형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은 있어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왜 처벌을 안 받느냐 허위 사실을 아예 대놓고 인정하고 단정져서 여러분들 내가 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무리 그게 얼토당토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본인들한테는 그런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다 무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요 이 단계 관련해서 고소나 고발을 하고 싶어도 우연이라고 해도 절대 처벌을 못 받는 이유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이런 현상이 아니 이 세상에 어떻게 한동훈 가족 이름에 모르는 사람들이 공교롭게 다 그 시간대 그것도 분단위로 맞춰가면서 이렇게 왔냐고 그 얘기는 즉슨 그냥 가족이 맞아요 명의는 근데 여기다 자꾸 뭘 타잖아 하루 천 개에서 삼천 개 아니면 뭐 이거를 가지고 팩트체크하고 뭐 하고 뭐 하다 보니 이 사람이 말이죠 근데 옛날에 말이죠 갑자기 화제가 넘어가 버리는 거야 어찌됐든 해봐 고발해봐 당원을 또 고발하는 거예요 한동훈은 뭐 씹어봐 맨날 당원 고발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치? 이 새끼는 진짜 골핏하면 뭐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막 당원을 고발해버리고 원래 여러분들 굴러들어온 새끼들이 더 나대고 더 시끄럽고 안 그래요? 그 자리에 쉽게 갔으니까 남들은 시만 막 어떻게든 대변인 한번 해보겠다고 뭐 해보겠다고 근데 한동훈이 도대체 우리 당을 위해서 뭘 해줬는데 그러니까 한 달 유튜버 밥버러지들 얘기 좀 해보자 한동훈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당을 위해서 뭘 해줬냐고 뭘 해줬길래 얘를 당대표로 만들었어 이 병삼 뚜껑이 빠 새끼들아 어? 이 병삼 뚜껑이 빠 새끼들아 도대체 한동훈이 우리 당을 위해서 뭘 해줬는데 대통령 갈구기밖에 더 했어요? 안 그래요? 뭐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 생각해보세요 법률 자문위원장인지 뭔지 개소리 늘어났던 주진우가 11월 6일날 그거 뭐 나왔잖아 디도스 개소리하더니 그날 오후쯤에인가 나왔잖아요 그럼 뭐 한 거야 여태까지 뭐 건수 잡을만한 거 없나 그거 찾아봤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속적으로 지금 이병준 기자님 폄하해가지고 일단은 기자 신분인데도 유튜버로 계속 지속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버가 슈퍼챗을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를 굳이 한단 말이에요 이 새끼가 여기에는 아무 하등의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그러면 고발수수의 의뢰 자체는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네 이분은 구독자나 슈퍼챗이 엄청 늘었거든요 이게 왜 들어가야 되죠? 나는 이 얘기가 이 얘기가 안 가서 그래 이게 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오늘 얘기가 나와가지고 응원차 슈퍼챗 투원하는 거 많이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병준 기자님이 플레이보드 같은 데 가보면 그렇게 순위가 막 높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본질 단계 게이트를 건너뛰버리고 갑자기 삼성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더니